또 있어야지 남편 첫 공개다 그치? 맞아 첫 공개야 이렇게 99%가 맞는데? 99% 이 얼굴이야 이렇게 생겼어 진짜로 공룡 나 먼저 못할 수 있어 공룡 공룡 건년 건년이라뇨 다시 한번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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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좀 된거 같아? 공 잘 됐어 공룡 년이네 룡이 힘드네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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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를 살짝 돌로 해야지 그렇게 해야돼? 내 목소리를 다 하려봐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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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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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야 공룡 또 뭐였지? 어려운게 냉면 냉면? 물렬 냉면 냉면 오 되네 냉면 냉면 되네 먹을건 잘한다 공룡이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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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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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와 우리 이렇게 나 저번도 마감 안했어 저번도 아카소 진짜? 삼십시지 미쳤어 이 스티커 붙어있는 거 완전 이렇게 응 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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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그러니까 어떤 어떤 라면은 이번 라면이요? 일본 라면은 어떤 라면이요? 어 약간 어떤 맛있는 이번 라면의 그 스탠더드 있어? 스탠더드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일본에서 안 먹어봤어요 한국에서만 좀 많이 먹어봤어요 돈코츠라면은 많이 먹어봤는데 시어라면은 안 먹어봤거든? 응 한 번만 먹어봤어요 아아 나도 많이 그 돼지 맛 많이 먹는데 나도 돼지 맛 많이 먹었어 사실상 유리가 좀 더 알지 않을까 참피하지만 솔직히 여기 난 된장 라면 많이 먹었어 미소랑 아아 된장 미소라면 미소랑 그래서 시어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초보로 먹으러 아시 아 손 나와도 나와도 나 나 치킨 있어 수 나와도 돼 이렇게 아까뚜기는 아까뚜기는 아까뚜기 예쁘다 음 좋은데? 와우 맛있는데? 와우 맛있는데? 맛있다 되게 갈등먹이 나오고 응 맛있겠다 와 이 계란 몇 점이야? 100점 맛있어 먹어야지 먹어 봐 먹어봐 뭐야 뭐지? 뭐야 이거 맛있어? 150 점입니다 뭐라고? 150점 아 150점 television …. quoting 멕 헤atson 감칠맛이 장난 아니네 감칠맛이 장난 아니라고 함 아 이것도 처음 먹어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 거짓말도 안 좋아 짜지 않아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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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네 감사합니다 이거 새우네 새우 맛있어 향이 좋지 향이 좋네 새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먹어봐 나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이면 좀 더 깔끔한거랑 이거 먼저 먹어야 돼 이거 연하자 같은데 이거 어디서 먹어야 돼 이게 더 연하잖아 저거 먼저 먹어야잖아 아 맛있네 이거 아니면 이거 난 똑같은데 둘이 맛있네 둘이 맛있어? 네 약간 되게 면이 많이 주는거 면이 많이 줘 밥을 이것보다 많이 주는데 배부르거든 근데 여기는 밥을 조금 주는데 저거랑 똑같이 배부르거든 언니야 이것만 돌로가서 그냥 사라줘 난 그때 이거 샵 하시간대에 끊어 맞아 라면은 바로 바로 없어야 돼 사라져 면 요소로 둘이요 둘이 주행스럽고 둘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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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머니 괜찮았잖아 한잔해? 이거야 둘이요 둘이요 한잔 한잔해 한잔해 물 없어? 아 없어 물 달라는거였어 물 달라는거였다 저녁 두세 오 아 어 첫 번째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유 мест그러나 영상을 보고 있어서 첫 번째 전환점을 만나보실게요 우 유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